안녕하세요 향기동농 디디 아로마입니다. 오늘은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아 보이시나요 자 문제점 입냄새가 나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죠 뭐 소화가 잘 안되시는 분들 아니면 입안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혹은 위열이 있으시는 분들 돌아서면 배고프고 그런 분들 아니면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고민 해결하기 위한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방법 말씀드릴께요. 자 간단해요. 자 페퍼민트 오일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물 한컵이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 한 두방울만 떨어뜨려주세요. 물 한컵정도 하나 아이고 한 두방울만 두방울만 떨어뜨려주세요. 그리고 가글 하시면 되세요. 자 좀 섞어 네 네 돌아왔습니다. 네. 아 간단하죠. 이렇게 가글링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 이게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물에 두방울 떨어뜨릴 때 좀 잘 섞어 주셔가지고 가글을 좀 저는 좀 이렇게 제가 리얼하게 못 보여주셨 못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좀 가글을 좀 하시면 입안이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입 주변도 좀 시원해요. 왜냐하면 페퍼민트가 쿨링하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안의 염증도 좀 쿨링해주고 그리고 나쁜 냄새들도 제거해주는 아 입안의 나쁜 냄새들도 제거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다 주의하실 점 말씀드릴게요. 에센셜 오일은 정량만 사용해주세요. 에센셜 오일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패치 테스트 후 사용해주세요. 페퍼민트 오일은 각성작용이 있으므로 밤에는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